나르시시스트는 반사해성 인격장애와 달리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범죄자로 유명한 테드 번디의 경우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살인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재판을 받을 때도 전혀 부끄러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반사해성 기질이 강한 범죄자의 경우는 자기 과실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에 발을 묶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느끼는 수치심, 나르시시스트가 다루는 수치심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함정에 갇히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 바로 나르시시스트 특유의 수치심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 긴밀하게 엮여 있거나 나르시시스트 집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잘못된 건 알려주거나 아닌 것을 말하거나 우리가 느꼈을 때 불편한 감정, 선을 넘은 것들, 이건 아닌데 싶은 것을 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로 구렁이 담넣듯 넘어가는 것이죠. 공격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나약해 보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옳은 말을 했음에도, 할 말을 했음에도 아니면 평범한 말을 했을 때도 공연이 예민하게 트집을 잡아 비난을 함으로써 다시는 자신에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것이죠. 달기만 한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일종의 지시입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르시시스트의 갑작스러운 비난에 겁이 질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주저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 비위에 맞추는 말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기만하는 것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일어난 일, 자신이 했던 일을 부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사람을 기만해 버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 친구로 혹은 연인으로 가깝게 지내며 너무 붙어 지내게 되며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게 되면 나르시시스트의 기만을 쉽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수치심을 못 느끼니까 저렇게 속였겠지, 저렇게 속이는 거겠지 하면서요. 나르시시스트 집단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잘못을 해도 수치심을 못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수치심을 못 느끼도록 우리의 움직임을 막아버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분명 느낍니다. 오히려 수치심에 예민하죠. 그리고 그 수치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재빨리 막아버리는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못 느끼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욕심과 기만을 계속해서 당해줄 안전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눈치를 채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겐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자신의 거짓말이나 자신이 상대에게 너무하게 구는 것에 대해 의식하려 들면 재빨리 부정하거나 상대의 잘못으로 몰아가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나 그런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랬었나? 이렇게 함으로써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느낄 수치심을 재빨리 지우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에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무지성으로 막아버리는데 그 급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수법에 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픈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진실을 알거나 수법을 깨닫는 것에 매우 예민하게 굽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친구나 연인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며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우리를 사기치려고 말을 바꾸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도 매우 능청스러운 몸짓과 자신감 있게 웃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집단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예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집단, 나르시시스트 인간관계에서 이토록 사람을 기만하는 이유가 바로 나르시시스트 수치심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몬키들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여러분을 속이고 사람 취급을 안고 기만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수치심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치심이란 자신의 왕국 안에서 모두가 플라잉 몬키와 속는 사람들 속에서는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좀 더 객관적인 자신의 말을 무지성으로 믿지 않는 객관적인 제3자에게 드러났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나르시시스트는 테드 번디처럼 재판장에 섰을 때 테드 번디와는 달리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장에는 자신의 편을 무지성으로 드는 이들만이 아니라 자신을 무지성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들이 속여도 자신들을 그저 믿어줄 사람들이 있어야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계속 기만하고 조작하는 그런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무지성으로 따라줄 사람들, 희생양들, 플라잉 몽키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이고 기만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치심이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을 속일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잘못, 자신이 그랬다는 것이 세상의 제3자들에게 드러났을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아득바득 집단의 잘못에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입단속을 시키려 하는 것이죠. 또한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기만하고 부정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가 공론화나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무척 민감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고 때로는 얼토당토 않는 비현실적인 요구들을 일방적으로 내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수치심이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편을 무지성으로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르시시스트가 유독 당신에게 강압적으로 굴고 나르시시스트 집단이 당신의 정신을 유독 황폐화시키고 무조건 당신이 잘못되었고 문제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계속해서 기만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와의 당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그저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치심이란 수면위로 올라와야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위로 올라오지만 않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타주가 적에게 쫓길 때 머리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타주는 머리를 땅에 파묻음으로써 자신의 눈에 적이 안보이면 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까꿍놀이를 좋아하는데 이는 눈을 가리면 앞에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까꿍놀이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마술처럼 사람이 사라졌다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또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마술에서 깨어날 나이가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않은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만하고 욕심을 부린 것들을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게 돼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면 수치심이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라는 얼음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만 존재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유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함부로 대하는 대상을 기만하고 탄압하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가두려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벗어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수치심을 느낄 일이 일어난다는 불안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엄연히 여러분이 느낀 감정과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해서 그걸 부정만 하고 여러분을 기만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느낄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감정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집단이 여러분을 지나치게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그 집단이 매우 강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수치스러울 약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는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